한국의 정룡은 인상차기 사진 여보세요? 네네네 저희 연출팀에서 연락드리는데요 아 네네네 성호 씨 아시죠? 네 맞습니다 성균과한테 그 정문에서 볼 거 같은데요 정문 아 지금요? 네네 알아볼 수 있게 인상차기 사진 같은 거 있죠 네네네 좀 보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사진 왔어요? 오우 오우 쓰읍 얘기 좀 좀 좀 다르지 않나요? 아무튼 오늘 만나러 갈까요? 네! 안녕히 계세요! 오늘 항상! 행 행성생 저이 왕 오 송완 류 니 왕 오 주여 파이로 그리 버 Lifto 오 오 오 오 우 호!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임성호라고 하고요 꾼이라는 동아리의 랩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팀에서 찾기 힘들었던 퍼포먼스와 랩을 같이 보여주는 신개념 라이브 무대를 보실 수 있을 거다 성균관대 꾼이라는 동아리 알아요? 저는 전혀 처음 들어보긴 했거든요 꾼이요? 꾼 품을 놓은 그런 거 랩봉꾼 이런 건가요? 이름만 들어도 별론데?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와우 일어나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꾼 G G U L 뭐 어떻게 한다고?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G G U L 꾼입니다 꾼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얘들아 얘들아 꾼꾼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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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학교에 다녀오면서 대학로에 있는 성균관대가 커렉션이 없는 게 조문도 없고 정보도 없고 저는 주로 연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실연이라든가 국닥터 페임이라는 뮤지컬도 한 번 했었었고 사실 저도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인천에서는 좀 중수한 외모였어요 근데 이제 분홍씨를 보자마자 오케이 연기는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을 모아서 크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꾼의 자랑은 아무래도 무대인 것 같아요 춤팀 친구들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한 50명이 같이 랩하면서 춤추면서 한 적도 있고 퍼포먼스만큼은 저희 꾼이 국내 어떤 학교에서도 단형컨대 독보적인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봉꾼 이런 건가요? 이름만 들어도 별로인데? 저희가 유명하지도 않고 음악적으로 지금 낸 성과도 없지만 무대에서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관상가의 양반 맞지? 내 왕이 될 사기인가? 무대에서 저희가 왕입니다 준비되셨어요? 준비되셨어요? Are you ready? 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자 대화를 했을 때도 되게 유머러스하고 말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고 뭔가 있겠구나 아 케이바 케이바 가라 바쿠치바쿠치 가네 뭐 우케가 뭐 구태기 오래 탔지 자리 벅차고 내가 올 이름 맞지 어차피 한방돌이 거 없는 월 미나마 자가 나 속국도 더 멀어 롯롯도 어느 곳이든 내 갑성도 탁근든 정오정 필요 없지 치구나 뛰기 달릴 뿐 뒤에 있는 시선 조직 Yeah I'm great 이릅타 구름반에 놓지 액셀레이터 두루무신 넘 넘어가는 건 맞지 않았던 넌 빨리 달려 넌 빨리 달려 나 누려도 우전혀 상관없어 레이 게임 불타는 엔진 녹여버린 바나나 필링 난 무게 겹 심장에 넌 박자 계속 강길 돌파 나 봐 나의 삐따라가 샹 피 떨어지는 고르는 싸움 윙만 파리 윙가다는 곡은 유윙 맞춘 잠비 곡은 다들 아웃 트랩버스 난 뒷걸음 갤럽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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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자신 있었죠 저는 그런 생각에 들었어요 이게 꾼의 장점인데 단점인 것 같은 단점인 것 같은 음악보단 보이는 게 더 많고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었던 것 같고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었던 것 같고 으음 크로스 페이스 랩 타운 하이라인 아까 밤 박힌 다음 경정으로 돌여 깜깜한 밤 다리를 올리고 란xa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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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한증이 있어 다한증이 있어 다한증이 있어 막내 진짜 괜찮아? 좀 추워져가지고 지금 패딩 4월에 손에 땀 나가지고 휴지 줄거요? 걱정돼 지금 뭐 하려고 나온 거야? 지금 뭐 하려고 나온 거야? 괜찮아? 사실 전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와 얘가 제일 잘한다 이런 친구는 없었고 성균관대 친구들이 진짜 멘붕에 빠지면서 패배를 하거나 좀 멀리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